게임 영상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형의 모자 패션에 대해서 몇몇 친구들이 말이 좀 많던데 일단 첫번째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 형 하트가 보이네요 형 이마에 갈매기가 있어요 형 맥도날드 협찬받았나요 그정도 반응은 평생 살면서 많이 느꼈으니까 별로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형 이마보고 저게 뭔가요 저게 아니라 이마다 보여줄게 이마다 이마 사람 이마 내가 매번 말하는데 있잖아 M자 탈모가 아니라 M자 이마다 알겠지 탈모랑 이마랑 천지차이는 뭔 말인지 알겠지 형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자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서 막 더 파고들고 그러지 않아 알겠지 또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매번 말해도 소용이 없다 형 M자 이마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톡 튀어나온 걸 미세요 야 가운데 톡 튀어나온 걸 밀면 인마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 이마가 정수리 뭐 변발이가 아 근데 딴 건 아니고 한번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 배지턱 분장을 하고 배지턱 옷을 입고 배그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하하하하 재미없다 저기에 배가 왜 있을까 저기에 배가 왜 있을까 왜 왜 왜 전투에 흔적이 있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형이 총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형이 요군처에 오기 전에 이미 이미 전투가 끝나고 누군가 자리를 떴단 말이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저 배는 이제 내꺼란 말이거든 이해했나 이해했나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일단 좀 버텨보지 알겠지 좀 약간 버텅겨보지 알겠지 이마 보지 말고 오 아 나는 아 나는 진짜 전쟁도 같다 진짜 아 나 진짜 나는 진짜 전쟁도 같다 하하하하하하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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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아우! 시작! 하아! 순식간에 자리가 바퀴뿐네 하아 나 진짜 우암은 좋노 진짜 하아 나 진짜 이 또 차소리 차소리 또 뭐가 이래 하아 진짜 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너거는 이럴때 어 어떻게 하노? 살짝만 볼까 뭐하는지? 계세요! 하아 나 무섭다 하아 나 무섭다 어! 화염병! 화염병! 어루! 됐다! 정말 불 붙었다! 엄마아아아 엉덩이가 뜨거워 저거 뭔데? 저거 뭐하는 새끼데 저거 아우 시 아우 하아 하아 내가 맞은 화염병은 더 셌는데 왜 얘는 하 이게 뭐 하아 참 아아 됐어! 아무도 없어 이 정도면 완벽하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 정도는 있을거 같은데 저! 저 무거운! 가지가지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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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한다 재미TV 진짜 에에? 저 보급있네? 야 누구한테 쏘는거 아니겠어? 됐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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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만 뭐하는데? 야 전만 뭐하는데? 제발 내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댓글 달아라 뭐였는지 오..이상한 애네 진짜 전만 아까 금방 가 아까 금방 가 전만 가 아.. 알 수가 없다 어.. 저쪽 안돼 저쪽 저.. 아.. 형이 어제 일본 영화 하나 봤거든 어.. 됐스! 아무도 없스! 성공했스! 들어왔스! 예스! 뭐하나? 뭐하나? 모든 준비는 마쳤어 저 바위로 갈거야 순식간에 화끈하게 가자 알겠지? 내 마이크 소리가 들리나? 못 봤는데 4배율 4배율 아휴.. 4배율 나도 쓴다 이만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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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자기장 때문에 내가 진짜 잠을 못 잔다 내가 진짜 어? 니가 왜 도망가노? 니가 도망갑하자지 이이씨 골! 하아 어?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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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위 보이지? 저기로 갈게 하!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오빠! 사랑해요! 잠깐만! 얏! 하.. 정말 마음에 안드네 저거 어? 어? 지금 내 발자국 소리만 하고 딴소리가 들렸거든 잠깐만 어.. 저 있네 발자국 소리 들었제? 신기하지? 싸풀.. 싸풀지는 잘한다 아이가? 근데 이게 있잖아 형이 형 영상을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은 발자국 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작아져 형은 일부러 싸풀을 잘하려고 했잖아 소리 좀 많이 크게 해놓고 웬만하면 다 들려 싸풀을 잘할 수 밖에 없어 간거 같은데 발자국 소리 하나도 안들리네 온다 온다 아우씨 망했다 넌 나의 샷바를 과속평가했어 형 재미있는 팁이야 재미있는 팁이 한가지 팁 비행기 소리가 지나갈 때는 싸풀에 주의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비행기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영양가 없네 한번만 더 형적으로 자기장이 잡히면 좋겠는데 하.. 안그러겠지? 맞지 하.. 자기장 그냥 뛰자 응 형 요즘 요럴때 그냥 뛰거든 차 없어도 왠지 아나 사람 심리가 이렇게 못 뛰어 왜냐? 무섭거든 뭔 말인지 알제? 나도 지금 무섭거든 사실 저런데 막 울타리나 바위 뒤에 있어봐라 그냥 죽는거 아이가 맞지? 있을 수도 있어 됐어 없어 호호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네 어떻게 발자국 한명 두명 두명이다 어? 뭐고 잡아준거가 안잡았네 아직 어떻게 됐노? 뭐하노 너구들이 오케이 저 안으로 슬탄 넣으면 된다 창문으로 창문 어딨어 창문이 어딨어 창문이 어딨어 창문이 에이 밖으로 나갔다 일로 오네 일로 오네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니? 보나마는 슬탄 날리겠지 맞지? 어 슬탄 날리네 요 안으로 들어가있지 아 아니다 여기 있어도 안맞잖아 어 어? 오나? 오나? 바깥에 한명 더 오 제발 어? 오줌 많았다 갑자기 오줌 많았다 오줌 누고싶다 야 잠깐만 전만 지금 계속 바깥에 있지? 야 자기장 가운데가 지금 집안인거 같거든 저 안으로 먼저 가자이 지금 호 호 호 아 저 아 어 다행이다 전만도 구상 빤다 일단은 발자국 소리 못 돌리게 해놓고 이런 발자국 소리 못 듣거든 그리고 전마가 창문을 못 보게 되면은 옆측에 가자 옆측에 오케이 전마 시야 사라졌어 여기 문 열고 하아 하필차기장도 바퀴가 하아 하아 어떡하지? 어 자기장 자기장 어 어 자기장 어 됐어 어차피 전만에 일로 넘어와야 돼 맞잖아 봐봐라 봐봐라 야 집안이 자기장 딱 가운데인데 맞제? 자기장 가운데 집안 맞제? 만능어 같은데 집 밖이다 하아 예측샷 갈게 예측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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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내가 전마였으면은 그 자기장 가운데가 집 밖인걸 확인하고는 내가 튀면은 머리 안 내민다 맞잖아 어차피 그 창문 턱 때문에 못쓰거든 서로 저만에 죽일라고 일부러 저런거 아이가 예측샷으로 겨우 이겼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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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타까만 동타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거 같단다